듣고 말하기 흐엉과 수잔의 대화예요.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. 언니, 오늘 아주 바빠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? 응.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은행에 가서 돈도 찾아야 하고, 우체국에 들러서 소포도 붙여야 하고. 시장에 가서 장도 봐야 하거든. 지금 시장에 가는 길인데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? 그럼 미안한데 시장에 가는 길에 김밥 재료 좀 사다 줄 수 있겠어? 내일 은수가 소풍을 가거든. 그럴게요. 뭐가 필요해요? 당근하고 오이 좀 사다 줘. 참, 슈퍼마켓에 들러서 과자도 좀 사다 줄래? 네, 알겠어요. 그런데 은수가 무슨 과자를 잘 먹어요? 은수는 무엇이나 다 잘 먹으니까 아무거나 다 괜찮아. 또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? 괜찮아. 정말 고마워. 언니, 오늘 아주 바빠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? 응.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. 은행에 가서 돈도 찾아야 하고, 우체국에 들러서 소포도 붙여야 하고, 시장에 가서 장도 봐야 하거든. 지금 시장에 가는 길인데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? 그럼 미안한데 시장에 가는 길에 김밥 재료 좀 사다 줄 수 있겠어? 내일 은수가 소풍을 가거든. 그럴게요. 뭐가 필요해요? 당근하고 오이 좀 사다 줘. 참, 슈퍼마켓에 들러서 과자도 좀 사다 줄래? 네, 알겠어요. 그런데 은수가 무슨 과자를 잘 먹어요? 은수는 무엇이나 다 잘 먹으니까 아무거나 다 괜찮아. 또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? 괜찮아. 정말 고마워.